반갑습니다. 2023년 12월 4일입니다. 오늘 조건 검색식 바로 흥아해운이 떴습니다. 오늘 9시 36분에 떴고요. 오늘 정말 버리아테하게 아주 아슬아슬하게 먹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오늘 제가 인터넷이 꺼졌어요. 인터넷이 오류가 났거든요. 그리고 잽싸게 휴대폰으로 캐치를 켠 거죠. 그래서 이 캐치가 좋은 점은 인터넷이 꺼져도 돌아갑니다. 한 번만 켜놓으면 9시 전에 스마트폰으로 한 번 켜놓으면 인터넷이 꺼져도 돌아갑니다. 오늘 제가 인터넷이 진짜 꺼졌습니다. 9시 20분쯤에 복구가 됐는데 이런 식으로 무조건 9시 전에만 켜놓으면 자동으로 매수매도가 됩니다. 체결 가격이 2625원이고요. 오늘 흥아해운은 거의 상한가 바로 꽂았죠.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정말 정확하게 이러한 종목들 그리고 이 S검색식을 쓰신다면 너무너무 좋다. 자동으로 매수매도가 다 되기 때문에 캐치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완전하게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다는 거 다시 한 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캐치가 좋은 점은 전자동 매수입니다. 전자동 매수. 전자동 매수고요. 이것을 만약에 해 보신다면 여러분들께서 아주 깜짝 놀랄만하게 수익을 충분히 보실 수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흥아해운 체결 가격 바로 체결되어서 수익까지 깔끔하게 진행됐다는 거 알려드리면서 회원 후기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올려주고 계시는 이 조건 검색식 후기. 정말 최고입니다. 최고. 이거 여러분들이 한 번 받으시면 평생을 쓰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완전히 강력 추천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시면 오늘 회원 후기 새로이 님부터 한 번 볼게요. 362,000원 수익. 깔끔하게 나왔고요. 흥아해운. 그리고 수익조안님. 마찬가지로 215,000원. 똑같습니다. 똑같이 수익이 나왔다는 거. 그리고 또 다른 분. 한 분 한 분씩 보겠습니다. 콜라님 보겠습니다. 487,000원. 수익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갑부영님. 수익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마마형님. 수익 축하드리고. 갤럭시형님. 부국철강 흥아해운. 두 가지 수익 축하드립니다. 부국철강 아마 그전 거 같아요. 그리고 블루레인님. 수익 축하드립니다. 20만 3,000원 수익 축하드리고요. 빨간우산님. 27만원 수익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전화 무정리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흥아해운. 똑같이 수익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조건검색시 S검색시. 오늘도 수익 나왔다는 거 알려드리면서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부분들을 한번 해 보시려면 이 검색식을 받아서 깔기만 까시면 돼요. 저희가 다 깔아드리니까 010-8260-9542로 검색식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여러분도 평생 쓰실 수가 있다. 얼마나 편안합니까?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캐치만 돌리면 돼요. 캐치. 자동매수. 자동매수하는 캐치만 돌려놓으시면 아무것도 안 하고 편안하게 안전하게 수익을 꾸준하게 보실 수가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조건검색식은 일단 승률이 좋아야 됩니다. 승률이 좋아야 되니까 내가 한번 돌려보고 싶다. 그리고 이거는 평생 쓸 수가 있다는 메리트가 있어요. 평생. 이걸 저희가 드리고 나면 내가 평생 캐치만 돌리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다는 거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성공했다는 거. 2500개 종목 중에서 오늘 딱 한 개 나왔습니다. 한 개. 엄청난 거죠, 이거는. 엄청난 겁니다. 2500개 중에서 딱 한 개 나왔다는 거. 너무너무 성적이 좋다는 거 알려드리면서 오늘 미너스 조건 검색식. 오늘도 수익 나왔다는 거 알려드리면서 받으실 분들은 010-8260-9542로 검색식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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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